안녕하세요 땅땅별곡입니다. 지금 부산 학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산은 서울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처럼 공부 잘하는 학교가 한 곳에 뭉쳐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특별히 학군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고 공부 잘하기로 알려진 학교와 학원 가만 있을 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부산에서 애들 공부시키면서 살기 좋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곳들을 제가 세 군데 꼽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편으로는 부산에서 공부 잘한다고 소문한 학교와 해운대구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2편으로는 부산의 각구별로 학교수와 학원수 그리고 동래구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산 남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구에서 학업 성적이 좋은 학교는 일단 남천중학교와 대형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동천고등학교 예문여고도 학업 성적이 좋고 평이 좋습니다. 남구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와 함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동네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현재 대형 3구역, 대형 4구역, 대형 8구역이 재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오양양지 아파트, 대형 반도보라 아파트, 대형비치 아파트가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대현동은 부산 도심과 거리가 멀지 않고 바닷가도 거리상 멀지 않아서 선호가 되는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대현노동이 고급 주택가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빌라촌으로 바뀌긴 했지만 주변의 재개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현동의 이미지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대현동의 초품화로는 대현동 롯데레전드 아파트, 대현 SK뷰 힐스, 혁신 부르지오, 대현자이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대현동에서도 인기가 좋은 신축에 속해서 금액대가 다소 높습니다. 30평형대가 6억 5천만원에서 7억 후반대, 8억 가까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거래가 뜸하긴 하지만 하여튼 인기가 많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존의 구축 아파트도 있어요. 대현동의 동원류알두크 아파트, 대현동원 아파트, 대현동프루지오 아파트인데요. 가격 하락기 때 특히 대현동 입주 물량이 많을 때도 가격 하락 거의 없이 굉장히 잘 버텨준 구축들입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은 전부 역세권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고 경성대, 보경대가 가까워서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실수요자층이 탄탄해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곳들입니다. 오늘 제가 남구에서 착한 금액으로 애들 키우기 좋은 가신비 좋은 아파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파트는 용호동 LG 메트로시티입니다. 부산에서 단일 아파트 브랜드 최대 대단지 아파트로 2000년 초기 분양 당시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다소 시들 했다가 최근 두 분류가 입주하고 또 비어있던 땅에 신세계에서 빌리브 센트로 오피스텔을 분양도 했고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곳입니다. LG 메트로시티는 남구 용호동에 있습니다. 대현동과 남천동과 바로 인접하고 있고 바다와 가까워서 동에 따라서 바다 조망이 나오는 동이 있고요. 일단 대단지에 학군이 어느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주거지로 인기가 좋습니다. 메트로시티 안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LG 메트로시티는 1차부터 5차까지 있고 GS 하이츠와 W까지 합치면 만세대가 조금 넘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주한 W 상가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최근 입주했으니까 당연히 깨끗하기도 하고 음식점, 쇼핑시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밥 먹고 구경하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집에서 밥 안 해먹고 끼니 때마다 와서 사먹고 집으로 바로 가면 진짜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을 생각하면 당연히 대현동이 더 살기가 좋고 그리고 애들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LG 메트로시티가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가는 LG 메트로시티 상가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초중은 괜찮은데 고등학생인 경우 학원가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남천동 학원과도 같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메트로시티 안에 초중고가 다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교는 부모님과 학생들의 생각에 따라서 분포고등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분포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또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은 남학생인 경우에는 대형고등학교 야학생인 경우에는 예문여고를 지원해서 가기도 하고 대형고등학교와 예문여고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남학생인 경우에는 동천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기도 하고 야학생인 경우에는 남천동 부산동여고나 막미동 덕문여고 또는 문현동 문현녀고 범일동 데레사여고나 경남여고까지 본고차를 이용하거나 자차로 등하교하는 경우를 자주 보기는 했습니다. 아파트는 일단 LG 메트로시티가 가장 금액이 저렴하고 그 다음은 GS 하이츠, 그 다음은 W인데요. 본인 금액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메트로시티가 1차에서 5차까지 차수에 따라 금액 차이는 좀 나는데 30평형이 대략 3억 8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선에서 매매 실가가 신고되어 있구요. GS 하이츠 35평이 5억 5천만원에서 6억 3천 5백만원 정도 실가 신고가 되어 있고 W 39평은 8억 6천만원에서 9억 6천 5백만원 사이에서 실가 신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W가 입주를 2018년 3월에 했는데요. 입주 당시에는 부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도 좀 있고 했는데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금액이 많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LG 메트로시티가 학군이 좀 괜찮은 편이고 학원 형성도 어느정도 잘 되어 있고 주거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W는 바다 조망까지 나오는 아파트라서 고급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상 애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LG 메트로시티에 대해 대략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살기 좋은 대현동에 대해서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남구를 보면 남자학교는 참 많아요. 분포고등학교, 대형고등학교, 동천고등학교, 부산중앙고, 성지고, 배정고, 부산동고, 동성고등학교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여고는 분포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예문여고, 문연여고 밖에 없어서 그 점이 약간 아쉽더라구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 중심으로 생활권이 옮겨지게 되고 가급적 유해시설 없고 그리고 조용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주위환경을 찾게 되더라구요.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학생이 공부를 안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일을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나름 고민을 해본 시간들이 있었구요. 고민을 해보니까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자동, 동네구 사직동, 남구 엘지 메트로시티 세 군데로 압축이 되더라구요. 부산은 다 살기 좋은데 애들 학군을 생각해보면 이 세 군데가 금액 대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혹시 학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총 세 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직구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